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국기 8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국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이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사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 20장 정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20장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가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론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더욱더 박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포악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는 벽돌을 굽고 있었는데 벽돌의 재료들을 주지 아니하고 같은 양을 만들라고 하는 포악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탄식하게 되었고 더욱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보내셔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신 열 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국기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하나하나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시에 바로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두 곳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 바로 이 둘 사이에 끈질긴 팽팽한 줄다리기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진행하십니다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 만드는 재앙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는 모기와 같은 그와 같은 곤충들이 나오게 되는 재앙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을 네 번째로 내리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때가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드디어 바로는 모세와 타협을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던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요구대로 내어보낼 마음을 비춥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출애급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모세와 타협을 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타협의 과정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는 그저 그냥 핑계대면서 타협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 내용이 예배와 제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신의 산에서 그리고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끈질기게 막으려고 하는 바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네 가지 타협안을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바로의 타협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배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은 어떤 유혹 앞에 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련된 의지였습니다 일관된 의지였습니다 이사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를 원하며 찬송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케 하며 하나님께 경백해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인간을 향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종말의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외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의 질문과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예배에 섬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사흘길을 가서 호랩산 즉 신해산에 이르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예배 신해산에서 그 귀한 예배를 꿈꾸는 그리고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꿈꾸고 있는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바로는 네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안은 오늘 본문 25절에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명령처럼 보입니다 물론 일부는 허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이 첫 번째 타협안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사흘길을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말고 여기에서 즉 애국당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이러한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리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예배하려 하나이다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너무 자주 나가지는 마라 그래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달랑 예배만 드리고 와라 봉사나 섬김이나 교육이나 더 깊이 들어가지는 말라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나가서 예배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땅을 완전히 떠나는 의미 예배만을 목적으로 사흘 밤 사흘 낮을 걸어가는 그러한 정성스러움 그러나 그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말합니다 세상에 권세 잡은 자는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온전하게 예배만을 집중하지는 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마라 교회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마라 약간만 조금만 잠시만 들여라 너무 멀리 나에게서 세상에서 사탄에게서 세상 권력 잡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는 말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너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 좋다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을 때 바로 돌아올 만한 거리에 있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여차하면 세상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여차하면 사탄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예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는 예배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직 사흘길을 떠나는 그 길 그 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신기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범한 바로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열 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가 또다시 타협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재앙은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 바로의 입에서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바로의 세 번째 유혹은 너희가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 사흘길 가는 것까지도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만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너희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괜찮은 제안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이니 아이들을 남겨두고 돌아오라는 말은 다녀오라는 말은 선의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까지 그 어려운 사흘길을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편하게 장정들만 어른들만 다녀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나중에 장정이 된 다음에 그때 따라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정이 된 다음에 어른들만 다녀와도 될 듯해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하니까 공부하느라 힘들었는데 사흘길까지 다녀오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체력도 많이 소모될 텐데 그냥 내가 혼자 다녀오마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해 주마 내가 너의 목까지 예배하고 돌아오마 물론 우리들은 그곳에 가서 신해산에 가서 사흘길의 길을 떠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애급당에 아이들을 남겨두라고 하는 이 제안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냥 애급당에 놓아두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바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애급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의 이세들을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믿음에서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권력자분자여 세상의 권력자여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권력과 권세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너희들만 가서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아이들은 그냥 내 아래 내 집에 아래에 둘 것이다 나 바로는 나 사탄은 나 세상은 너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하지는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애급에 놓고 사흘길을 갔다면 아마도 필경은 그들은 다시 애급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두고 홀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결국 실패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집요하게 아이를 두고 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머물렀을 때 바로는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세상의 왕답게 드디어 바로는 가축들 재물과 관련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속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돈과 재산에 온통 관심을 씁니다 드디어 바로는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평면적으로는 재산들을 남겨두고 몸만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으나 몸으로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 일이니 그러니 그저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한 것도 귀한 일이니 그러니 몸만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예배는 드리러 가되 재물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공허하게 빈손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재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는 지금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되 몸만 가라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하여 주실 유일하신 재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라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고 온전하신 재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그저 너의 힘만으로 나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냥 나가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참다운 예배자는 온전하고 유일하신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네 가지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지는 말라 아이들을 두고 너희만 예배를 드리라 재물을 놓아두고 빈손으로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27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주님께서 40일을 굶으신 후에 사탄의 유혹 앞에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